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보성 벌교를 대표하는 식재료 꼬막이 만두 속으로 들어가 꼬막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어 동네 명물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꼬막빵과 크로켓 등을 파는 가게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8명. 빵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늘고 어르신들은 덕분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깔끔한 복장을 한 산모 도우미들이 신생아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환갑을 갓 넘긴 도우미 1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산후조리원은 젊은 산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까지 키워본 어르신들이 돌봐주다 보니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우리 신생아 아가들 보니까 선주같은 마음으로 일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가 3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부터 4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참여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갖추는 사업들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노인 일자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광주 전남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